파리. 오페라 가르니에 오페라 가르니에 또는 가르니에 궁은 프랑스 파리시 구 아롱디스망. 오페라의 거리 북쪽 끝에 위치한 2200석을 수용하는 오페라 극장이다. 파리 오페라 극장으로도 알려져 있다. 심바로크 양식하에 샤를 가르니에 의해 설계된 건물로 그 당시 건축학적 벌작 중 하나로 평가된다. 1875년 칭영하의 이 오페라 극장은 공식적으로 음악국립아카데미 오페라 극장으로 명명되었다. 이 이름은 1978년까지 유지되었으나 파리 국립오페라 극장으로 제명명되었다. 1989년 바스티유 오페라 극장이 완공으로 이 오페라단이 그들의 대표 극장으로 바스티유 오페라를 선택한 이후 비록 가르니의 궁에 좀 더 정식 이름인 국립음악무용 아카데미가 여전히 극장 파사드 정면 기둥 위에 붙어 있으나 이 극장은 가르니의 궁으로 제명명되었다. 이름이 바뀌고 오페라단이 바스티유 오페라로 재이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르니의 궁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파리 오페라로 알려져 있다. 이곳은 설립 이후 파리인들에게 오페라와 발레의 주요 공연장 역할을 담당하였다. 객석은 약 2160석 정도이며 그 밖의 보조이자가 40개 정도 있다. 이곳에서 장밥티스트 빌리, 장필립 라모, 크리스토프 빌리발트 글루크의 오페라가 공연되어 프랑스 오페라가 크게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 밖의 빌 헬름텔, 타이스, 돈 카를로스를 공연했고 오늘날까지 오페라 600편 이상, 발레 300편 이상을 공연했다. 루이 14세는 장밥티스트 빌리에게 1672년 음악국립아카데미를 설립하도록 감독권을 주었으나, 현재의 건물은 현상 모집에 입상한 가르니의 설계에 의하여 1862년에 착공, 3500만 프랑을 들여 1875년에 개장한 후 1936년에 일부가 소실, 그 후 수복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